워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월드입니다 낙양화시벽 한번 사보려고 그러는데요 경매에 도전해보겠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아 예 성공했습니다 당첨됐구요 이게 군단을 상위 1,2위 군단에 가입을 하면 이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핵과금 형님들이 이걸 다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군단이 꼭 상위권이라고 좋은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공명효과 활성화시키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낙양화시벽 하나 얻으니까 좀 뿌듯한데요 무과금으로는 유일하게 경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활성화시켜보겠습니다 예 그럼 활성화됐구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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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